안녕하세요 도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IPTIME의 USB 랭카드 입니다 모델명은 A3000-MU 이구요 특징으로는 AC1200-MU-MIMO USB 와이어리스 랭카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스 뒷면에 자세한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IPTIME 공유기에서 흔해 볼 수 있는 정의로 된 사용설명서 WPS 무선연결 설명서 크레들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본체는 커버를 빼서 사용하게 되어있구요 파란색은 USB 3.0 지원을 의미 하겠죠 전면이구요 측면 그리고 뒷면입니다 뒷면은 WPS 버튼을 눌러서 간단히 연결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체를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크레들에 보면 USB 포트가 있는데 꽂아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레들에도 마찬가지로 USB 3.0 지원 케이블로 되어 있구요 바닥에는 스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IPTIME A3000U USB 랭카드의 개봉기를 보여 드렸구요 사용기는 하단에 남기는 블로그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